영농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날씨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날씨 정보는 아무래도 포괄적인 면이 큽니다. 전주기상지청이 농민들이 필요한 기상정보만을 따로 모아 제공하는 드레서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완주군의 특산물인 흑꽃감이 광범위한 곰팡이 피해를 봤습니다. 양파와 마늘 등 밭작물 역시 기상 조건에 따라 상품성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전주기상지청이 영농기상정보서비스인 드레서콜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안개나 무더위 등 기본적인 날씨 이슈를 비롯해 이번 주 중 언제가 영농 작업하기에 좋은지 여기에 향후 열흘치 기상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 강수량과 기온 등 최근 15일간 측정된 관측 정보를 작년과 그리고 평년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동이 트는 시점을 기준으로 몇 시부터 영농 작업이 가능하고 또 몇 시에는 마감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농가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주 영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전북 농업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기상정보의 활용성 그리고 서비스의 만족도 등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 농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본 결과 꽤 유용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전북 정보화 농업연구회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시스템을 점차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